동영상 찍으니까 관리 파트로 갈게요. 10시 10분에 끝나야 되니까 관리 파트로 가셔서 관리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3문제 2문제인데 넘기시면은 그쪽 파트가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는 게 있죠. 그쵸?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관리의 분류 첫번째 보시면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법경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의 논리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관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민법 시간에 보존등기 한다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보존관리입니다. 그래서 뭐 권리분석이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찍어드린다면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이나 예약을 할 때 법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 관리를 찍으셔야 되고요. 경제적은 돈 되는 겁니다. 경제적은. 그래서 경영관리라고도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순수익이 극대화 된다. 순수익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경제적을 찍으시는데 누가 봐도 이제 다 경제적인데 인력관리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인력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수에 배치시키죠. 이런 것도 다 경제적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복합 개념을 전체적으로 넓게 광위에 대한 분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술적이 협의예요. 기술적은 유지관리만 하거든요. 이건 이제 협의다. 협의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얘는 토지하고 건물을 좀 나눠요. 그래서 이제 토지라는 자체가 경계측량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다. 그럼 갑돌이가 있으면은 을돌이가 여기를 침범하니까 경계측량을 해야겠죠. 그럼 경계를 측량하는 것은 변호사가에요. 측량사가에요.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자 건물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건물은 위생관리라는 것은 화장실 청소 같은 겁니다. 청소 관리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라는 것은 이 설비가 이제 설비는 우리가 그 에레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이런 거를 설비할 기구나 운전 기구나 정비 운전 보수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은 이 안자가 안전대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재보험이나 재해보험 가입해서 우리가 분해 날 수 있으니까 건물에 보존이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현상 유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위생의 위, 설의 설, 안에 안, 전의 전. 그래서 위, 설, 안전. 안에 있는 위와 헷바닥 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그래서 기술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관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그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게 나와요. 건물이 금이 가는 거를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요.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 또 건물에 에레베이터가 없거나 에레베이터 고장 난 거를 기능적이라고 하거든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물리적 기능적은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게 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지는 이만큼 넓은데 건물이 이만큼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능적인 하자가 돼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기술적 관리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436페이지로 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법률적인 보존이죠. 보존. 보존관리고 그 얘는 이 정의가 뭐예요. 법률적 관리며 법률상 뭐 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 법적인 것이고 뭐 1번에 권리 분석이 있는데 2번에 계약관리가 나옵니다. 이따가 문제 풀 때 계약관리 나오면 이건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죠. 그리고 436페이지에 경제적은 경영이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총수익에서 재비용을 빼서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순수익이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그럼 수지라는 것은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인력관리에다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주세요. 배표. 자 인력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에 들어가거든요. 인력도 들어가고요. 기술적은 협의의 관리인데 정의가 나옵니다. 1번에 가시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기술적입니다. 사전 예방행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의 위생의 위, 설비의 설, 보안의 안, 보존의 전, 위선 안전. 이것은 건물의 기술적 관리에 4가지 들어간다. 아까 토지를 경계를 확인할 때 경계 측량을 했죠. 이것은 기술적 관리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히 건물과 부지의 보족은 기술적 관리인데 일단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 14번하고 16번을 풀어보세요. 14, 16. 15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번은 아까 제가 인력은 경제적이죠. 계약은요. 법률 쪽이고. 좀 어렵게 나왔는데 16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데 부지와 건물이 배치가 안 맞다는 것은 기능적인 감가라고 하거든요. 기능적인 하자를 따지는 것은 기술적에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번이 나중에 해서를 보시면 건물과 부지가 적응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에서 기능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건물이 기능적인 감가가 됐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은 기능적인 하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죠. 이게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7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보시면 영역. 영역이라는 자체는 범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건물도 막 10개 있고 주택도 10개 상가도 20개 있는데 이 사람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예요. 저는 그냥 365일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전체적인 걸 떠맡기는 것은 자산관리입니다. 그러면은 내 거를 돈까지 다 맡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좀 똑똑한 애가 해야 됩니까. 규모도 크죠. 자산관리는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 전략적을 세우는 아주 엘리트들만 있는 그런 관리자로서 우리가 이제 세법도 알아야 되고 평가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얘가 다 관리를 못해서 관리자를 둬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만 관리하는 사람만 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폴티입니다. 부동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관리자를 두는 거죠. 규모는 크겠어요. 제가 보다 규모는 좀 작겠어요. 영역이 작으니까. 그러면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한다. 또 재산관리라고도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다 하질 못해요. 화장실 청소를 외주로 줘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회사한테 시설을 맡깁니다. 외주로 줘요. 외주로 줘서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그럼 시설 관리는 규모는 커요. 좀 작아요. 단순 업무를 하죠. 굉장히 소극적인 것만 맡아요. 화장실 청소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외주 관리 또는 에너지 관리라고 예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위설 안전이 있었죠. 위선 안전.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다 시설에 들어갑니다. 시설에 들어가니까 위설 안전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얘와 얘가 예제 문제가 바꿔서 나와요. 여기 예제와 여기 예제. 특히 야매로 간다면 적극적은 지읏 들어가니까 자산에 지읏 들어갔죠. 얘는 소극적이죠. 그러면 그냥요. 시호 들어갔어요. 시설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산관리가 가장 크죠. AM이에요. 어셋 매니스먼트. 그러면 자산관리는 소유자의 기업의 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가장 적극적이죠. 그래도 어떤 거냐면. 자 밑에 쳐보세요. 부동산의 매입매가 리모델링. 이따가 그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시설인데 그걸 그냥 결정을 해줘요. 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아쉬운 게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게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 결정. 투자 의사 결정.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을 하는 건 시설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에서 값어치가 안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의사 결정이죠. 그렇게 들어가고요. 매입은 싸게 매각은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금융 대안은 프로듀스 파이낸싱 같은 거고 포트폴리오 리스크 투자 리스크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관리는 PM인데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인데 얘는 아직까지 그 예제가 안 나왔어요. 이 저작을 해서 임대및 수지 관리다 그냥 해놓으신 거고요. 시설 관리가 거의 이 안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위설 안전이에요. 그래서 시설 운영 그 다음에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다. 설비 운전보수 아까 위설이 있었죠. 설비 운전보수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단하다 설비 운전보수 같은 거고 에너지 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가 위생관리예요. 방범밤재가 보안관리입니다. 약간 그래서 기술적인 위설관리 위설 안전이 거기다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15분을 한번 풀어보세요. 15분을 한번 풀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피스 빌딩의 데너지 리모델링은 시설이에요. 근데 그 리모델링만 해주는 겁니까? 투자 의사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자산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437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관리 방식에 대한 구분이 있죠. 여기는 별표를 3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네들이 만약에 한 문제 정도 배정한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자연관리, 직접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해서 자가관리는 자치관리, 자연관리, 직접입니다. 다 지읏 들어갔죠. 그래서 다 자관리다.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소유자가 자기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요. 타인에게 임대부동산 기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해서 대규모예요? 좀 소규모예요.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됐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위탁관리라는 게 있죠. 위탁관리는 외주를 줘요. 간접이죠. 간접이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현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소유와 경이 분리된 상태로 가고요. 밑에 혼합은 당연히 그냥 합친 거예요. 소유자가 일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위탁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이라는 건 반드신 아닙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기술적은 위탁을 하고 법률, 경제는 자기가 하는데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죠. 자, 그럼 혼합관리라는 것은 장점은 자아관리에서 위탁관리의 과도기에 채택되는데 자, 디귿.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합법할 수 있다는 자아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의 기흡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명한 단점이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측의 입문과정에서는 자측을 다 해드렸는데 원쪽의 장단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가와 위탁이 그냥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면 자가의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럼 자가는 장점이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고 소유자의 통제력이 발휘되며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기밀보안관리가 양호하죠. 자기가 하니까.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아요. 그런데 위탁관리의 단점을 가보세요. 반대입니다. 얘는 관리원에 대한 관리자의 인사여동이 있고 관리자가 직접 자기 일처럼 안 해주죠. 그러면 신뢰도가 좀 저하되고 어떻게 돼요? 긴밀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애호정신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가관리는 단점으로 가볼게요.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적죠. 적극적 의혹이 결여되고 타성화나 매너리즘에 빠져요.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인력관리비가 비효율적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는 어떻죠? 위탁관리는 타성을 방지할 수 있죠. 전문적 관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유자 본업에 점령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좀 더 전문업자의 활용을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혼합관리는 갑니다. 혼합관리는 아까 자가에서 위탁관리 가독이죠.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분명, 불명, 불명, 불명한다고 불명확하죠. 이해하셨죠. 나중에 제가 특강이나 이런 걸 할 때 프린터를 나눠 드릴 거예요. 저자가 해놓으신데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볼게요. 반대요. 자가관리는 기밀유지가 됩니까? 보안관리가 되고 애호정신이 높아요. 위탁관리는요. 기밀유지 보안이 안 되고 애호정신이 낮다는 게 반대고요. 소유자가 종합적인 관리와 통제력이 강하죠. 통제력이 약하고 소유자에 대한 그러한 종합적인 운영이 힘들며요. 전문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위탁으로 가는 거죠. 타성화에 젖는 건 자가죠. 타성화를 방지하는 건 위탁이다. 전문업자로 가는 건 위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17하고 18까지만 가겠습니다. 17, 18 bucks으로 come multi Mind absolut으로 put yay 3 눈уск Players 15 20 초 22 22 23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계는 좀 안 나왔지만 관리험에 타성을 방지하는 건 누구일까요? 위탁이죠. 직접 자치관리가 아니죠. 직접 자기가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아니라 되고 싶고 타성에 적기 쉬워요. 그럼 타성을 방지하고 인건비가 좀 절감된다는 것은 위탁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 불분명 장점 단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가관리가 가장 오래됐고요. 위탁관이 가장 진보된 거고 혼합은 자가와 위탁을 합친 겁니까? 합친 건데 우리가 책임소재가 분분명해서 과도기의 중간과정에 선택하자는 거죠.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밀유지 보안관리 쪽에서 종합적인 관리와 신뢰도가 높은 건 자가. 타성화를 방지하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위탁.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페이지에 가시면 넘기시면 440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관리활동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입문과정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건 아니라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입문과정에서는 뺐죠. 그래서 이번에 3월에 가서 부동산관리활동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천천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파트는 이제 아예 아마 이거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약집으로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3월달에 끝나면.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아예 그냥 심화학습이 없게 그냥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제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지금 EBS도 강의하는데 앞쪽 파트에서 수용금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물론 다 어렵지만. 그렇죠? 대체제 보완제. 그렇죠? 거기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시는 게 투자 파트입니다. 투자. 투자 파트가 어려우고. 또 저번 시간에 금융 파트죠. 그래서 그 파트가 이제 나중에 3, 4월달에 가서는 4주를 이거 끝나고 간평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정도에 제가 투자와 금융만 좀 이렇게 묶어서 좀 우리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왜 천천히 나가냐면 관리라는 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주택관리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굉장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빼먹고 안 갔거든요. 다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 보시고 관리활동한 다음에 마케팅한 다음에 감정평가 파트가 있어요. 감정평가 파트가 어렵거든요. 그걸 감정평가 파트.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려서 완벽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와 금융은 조금 아쉽지만 아까도 제가 왜 LQ 풀다가 느낌 딱 보고 아 이게 다음에 학교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다음에 해드린다고 했으니 그런 건 다음에 가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의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다 버리셨어요? 다 모아주세요. 버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1, 2월달 가정이에요. 1, 2월달 가정 프린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모아두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뒤에 뒤에. 계산을 좀 빼고. 빼고 풀어서 자기가 해답 보지 마시고 풀어서 오늘 한 것들을 좀 소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런데 거의 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야매가 많이 튀어나왔죠. 야매. 그래서 항상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뭐 어떻습니까. 공양 건축 같은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감동을 하시는데 저도 감동이에요.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존역밤 분이 분위기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 쭉 가셔서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